왔습니다! 혼자 먹을 거 어디 있어? 시아님 나타날 지사! 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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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땅! 이거 뭐야? 이거 뭐야? 후크가 없나? 후크가 너무 많아서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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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닥에 어차피 내 끓일게 하나 넣었으니 괜찮아요 살이 제일 맛있는 거 안에 있는 거에요 뼈야 뼈라는 거 살이라는 거 난 배우 싶은 게 뭐야? 나 말래요 다 먹었다 나 피자 맛있다 이거 치킨인데? 피자잖아 치킨은 치킨으로 치즈에 있는 거지 동그랗고 맞지? 엄청 먹어야 말략해져서 바나나 말략해져서 고마워 치킨은 어디 먹어? 치킨은 어디 먹어? 치킨은 그만 먹던가 고마워 많이도 먹네 치킨은 치킨 뻥 치킨은 내가 이거 한 번에 다 먹어볼게 한 번에 다 먹어본다고? 저도 이거 한 번 고마워 안녕 오늘은 여기까지 가자 너 뭐해? 가자 가자고 응